의 선전 4 후 여기선, 벽이olu의 이유로 잘 끝낮는게 이건 저 GenteBang 2,000원 4,000원 4,000원 이렇게 이어줄벌 방송을 합니다 그럼 정승민 어떻게 한 분 계십니까? 혹시 경기도권에서 왔다 경기도권 육성을 위해서 학년 대학생을 인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강암으로 육성에 의뢰적으로 학생들에 그러니까 경기도권 행사 중에 중간 중간마다 고마워요 네, 모자리 어떤 분입니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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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아래 아래 여보 여보 정신 자, 앉으면 질거 가기 가기 고! 자 주목 주목만 남겨 가기 고! 어~~ 어~~ 이게 주목가에 제약하고 있는 어- 너 잘 모르는 타이틀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저 지금 서브 좋아해. 제1 피부 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32가지 피부 공제. 이 비니벌이라는 상품 자체가 어때요?니까 나는 특성을 할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네? 두 번의 친구들 콘서트 룰라가 너무 작곡이 아닐까? 네, 반갑습니다. 우승! 고려대학교 김희욱! 정세! 축하드립니다! 김성철!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지금 110만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러 가만하십니까? 2,000장 주여입니다. 2,000장 주여입니다. 2,000장 주여입니다. 200만원 지금 받으시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러 갈까요? 반갑습니다. 300만원! 지금밖에 10,000장 주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wi! 네, 고객님은 준비! кож이 cellence 검정 개 ں nawet 그 factories CP